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찬호 있다고요? 박찬호? 어딨어? 어딨어? 아, 불펜에 있어요? 아, 있네? 어, 있다, 있다. 박찬호! 박찬호 있어. 마이크 피하자. 박찬호, 노모히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본 노모히데요. 노모히데요. 양키즈 한 번 뽑아줘야지. 양키즈. 양키즈. 유모는 절대 안 본다는. 노모히데요. 아, 라이크 노모히데요. 절대 유모는 안 보는. 노모히데요. 내 인생에 유모는 없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노모히데요. 아들아, 절대 유모를 보지 말아라. 노모히데요. 아, 이건 되게 더럽게 어려워, 이거. 어, 아우. 그래도 맞긴 맞았네. 안타치는 게 되게 힘들어. oh yeah 안타. 안 돼. 안 돼. 안 돼. 아, 2루타다. 2루타다. 아, 2루타게 우리kkp? 3루타까지 갈 수 있어서. 3루타까지 갈 수 있었음 jätte. 그렇지? 아아아 아니다. 마티네스 이것은 어렸을 때 해봤어요 집에 이거 컴퓨터 샀을 때. 이거 처음에 컴퓨터 깔려있었던 게임. 기사 아저씨가 깔아줬어. 하드볼 5탄. 역시 이거봐 해봤던 시...이거 봐봐 아우 예! 홈런! 투 런 포! 해봤던 이...해? 해봤던 가닥이 나오잖아 투 런 홈런 어우 예에 쇼 도라이디, 너버 퀸티빈 아이씨 그게 두 점, 두 점 땄어 야, 노모 히데오 박찬호 나올 줄이야 너버 퀸티빈 너버 퀸티빈 어이씨 뭐야 엄청 잘 치네 출발발밈 퀸티빈 스푼 퀸티빈 퀸티빈 너버 퀸티빈 오우 쉣 뼈를 쳐버리네 와 부금도 좋아 이거 네 뭔 놈이 옛날 게임이 부금도 좋아 잘 만들어놨어 와 씨 닫히네 닫혀 에? 뭐야 돌아온다 돌아온다 와 씨 저걸 돌아온다 미친 어? 마이크 피어자다 마이크 피어자 다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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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포스잖아 다저스 레전드 포스 오우 예 마이크 피어자 마이크 피어자 와 씨 개 잘치네 잘 치는데? 오우 마이크 피어자 마이크 피어자 자 이걸로 뭐 가능 안되나 어 아 아이씨 자동 자동 몰래 하아이씨 마이크 피어자 마이크 피어자 마이크 피어자 점점 나 옛날이 그래픽 보고 놀랬는데 어의? 사진으로 게임을 하네 지금 보면 장난질을 한거 알죠 그때는 으으으 이때는 PC게임 되게 고급이라고 생각했어요 타이밍 맞추기가 아주 거지같이 힘들어요 아아씨 아아씨 쟤 공이 엄청 빠르네 쟤 공이 엄청 빠르네 아아씨 핵도 없죠 에이 공 엄청 빠르다 쟤 타이밍 맞추기가 더 출뜨네 타이밍 맞추기가 더 출뜨네 이거 체인 안타 따 아아씨 장난하지마씨 공이 왜이렇게 느려 아아이 빨리빨리 떨어지시 낚지 루 bombard 안돼 빨리빨리 떨어뜨려 빨리아주시 쇠 아 이게 사운드도 잘 만들었다 이게 스포츠 뭐 이딴거 떠나가지고 게임 구성이 꽤 괜찮아요 옛날 게임 치기 나이스해 또 끝에 MARTINA 6차로 차량 1차 1차 0,1차 양쪽 6차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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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로 1차로 바스킬로 1, 미치 그는 스트리트 1, 파티니스 어이씨 너무 정지 크게 던졌나? 브런트 스키, 싱글, 레골트, 파티니스 아래쪽, 레드업, 22 시 안속네 잡았다, 잡았, 아아 겁나 빨라 1-1 치료 1-1 치료 오른쪽에서 쥐을 맞추러 왼쪽에서 쥐을 맞추러 이기고 있는건지 비기고 있는건지 뭘 헷갈리며 나 아까 두정 내긴 냈는데 왼쪽에서 쥐을 맞추려 우주의 맞추러 2가 왼쪽에서 쥐을 맞추러 도전 바울 아아씨 정직하게도 달라난다 진짜 나 진짜 정직한 사람인가보네 아이씨 넘어갔어 아니면 아 넘어갔어 아 홈럴 홈럴 홈럴이다 피하자가 넘겼고 피하자 피하자는 뭘로 하는지 몰라요 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체하는거 아시는 분 알려드려요 이거 하면 안되요 이거 하면 그냥 공짜로 질러 이건 리플레이 아까전에 리플레이 리플레이 뭘로 바꾸는지 모르겠네 어? 아 이걸로 바꾸는거 보다 찬오파크 어디갔어 아 내가 찬오파크 못 바꾸지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나 LA 아니지 않나 아 이거 뉴욕 맞구나 아 밀리고 이거 해가지고 이제 웜업 시켜 놓는건가 아 벌써 화네 아 한놈 더 할 수 있나 너도 풀어 한놈 더 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저 웜업 시켜야지 바꿀 수 있네 그냥 바로 교체가 안되나봐 몸 좀 풀게 해야지 바꿀 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대2였구나, 우리들 나 요즘 야구도 안 보는데, 야구 게임하다보니 어,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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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하 홈런, 솔로 홈런 크, 지려버렸다, 홈런 아, 타이밍 맞추기, 드럽게 힘드네 와, 맞았다 하면은 그냥, 어? 중장거리 보구만 쟤네가 뉴욕, 양키스, 쟤네가 LA LA 다져 안타 히트앤런 하고싶지만은, 별로 히트앤런 하면 위험해 어, 안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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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Shiny 야, 모르겠다 시트앤너 야수관뜨려 어? 세이브 되네? 세이브 세이브 안해 그냥 해 어? 내려버렸네? 엑스는 못 쓴다는 얘기인가? 15분 남들 게임에 돌아와요 저는 마이클콜라 히치짱으로 이렇게 생긴 형들이 보통 공 잘 던지더라고요 아니네 구종이 2개 밖에 없네 얼어 죽을라면 투피치 썩을놈의 투피치 스리스리스리스리스리스리리정도는 가야되는데 뭔 투피치 아 이형 안되겠다 버려야겠다 던지네 꼬람쇠가 이형 안되겠어 던지네 꼬람쇠가 저형으로 가다가 망하겠어 아냐아냐 그래 이형 잘 던지게 생겼네 이형 잘 던지게 생겼네 아이씨 넘기겠다 어제 어 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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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예! 오! 예! 오! 그렇지 아! 그렇지! 이 정도는 되지! 패스티볼 싱커 슬라이더! 이 정도 되지! 자완이네 게다가 자완 파이어벌로 이끄여잇! 캬! 별로 말 안하는 것 같아 멋진다 멋져 마구다 마구 마구 던지는 폰보소 아! 아니다! 0점 안좋은데? 에이 씨 아니! 양키즈가 뭐 이렇게 불편이 쓰레기여 마구 던져 마구 던져 아! 씨! 흐흐흐 미친! 아! 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은 거야 띄우 펑몬 펑몬 하세 끝 끝 끝 1 hit 1 runner left on base 4 innings New York leads 3-2 New York lead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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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시따 온다 얘는 투수잖아 이거 아메리카닉인가 통핀도 치네 어? 잘치네 2-0 5-0 1-0 1-0 2-0 2-0 2-0 4-0 한 번만 걸려라 아이씨 아이씨 빡시네요 이거 내셔널리그 9번이 투수 타서 아 지금 내셔널리그인가? 그런가 보네 아메리카니그는 투수가 안치잖아 이거 내셔널리그 그거 그건가 보네 어 아 아 아 아우씨 이게 내셔널리그 방식이네 아메리카니그는 투수가 빠다 안하잖아 아메리카니그는 지명탈 그니까 아우 핫 아메리카니그 아메리카니그 아아 아메리카니그 벽 그리 흠 던지기만 하면 넘어가네 배팅볼 던지는 써벌롱 바꿔야겠다 이 시키고 쫓아내야겠다 안되겠다 이 시키 왜 안될 것 같은데 던지기만 하면 다 넘어 던지기만 하면 다 넘어가네 아 얘네 안되네 그냥 막무가내로 가자 에이 이게 가만히 있어도 초점이 흔들려요 이 시키 이거 뭐 마약받았나봐 가만히 가만히 내둬도 초점이 흔들려 이 시키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럼 뭐 이제 저거는 가만히 속에 이 시키는 지금 이제 저거가 이제 저거 아아 아아 하 병살타 멋있어 다시 아 역전당했어 아 일단 동점이라도 가야겠다 나는 공격이 금방 끝나요 보면 저 새끼들은 공격 오래하는데 나는 금방 싸웠던 아 아 아 아 아 그치 안타 나이트 아아 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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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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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넘어갔다, 오싹. 아, 슬라이더. 아무래도 실토하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isation, 승 Halo. 2가지 3가지 2가지 아우 아우 제발 아우 아우씨 꼴딱 아우 아우 어? 노래 바꼈다. 장타였는데 잡혔어요. 노래는 후반에 바뀌네. 에잇! 친다. 한 바퀴 도니까 친다. 에잇! 미친 다친다 이제. 한 바퀴 도니까 다치는 것 같은데. 펜 서비스였어. 펜 서비스였나봐요. 다치네요. 개망했다. 따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에잇! 아... 너무 잘 친다 이거지. 아... 너무 잘 친다 이거지. 아... 너무 잘 친다. 아... 너무 잘 친다. 나 추석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놈 남았는데? 3rd The pitch Foul To left Hit It's a fair ball 1 runner 3 hits No error 2 runners left on base After 7 innings Los Angeles leads 5-3 At the plate number 41 The pitcher There's some activity in the Los Angeles bullpen The pitch Grounded to 1-4 2-4 2-5 2-5 2-5 2-5 2-5 2-5 지터 레전드 아닙니까? 자지는 타자지만 타이밍을 못 맞추면 소용이 없네 멀고 바꿨다 교체 교체 나도 교체 간다 멀고 얘도 체인지업인데? 너의 체인지업을 확인해 보믄 공기말이 하나도 없다 망했다 아 이 새끼 아리아노 던큰 그 1% 아리아노 던큰 아리아노 던큰 그 1% 아 아 이 새끼 이 신책이야 하아 니가 그러고도 메이저리그 선수야 이 새끼야 죽어버려 죽어버리렴 메이저리그 선수들에 신책을 하고 있어 이 새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지만 메이저리그인데 아우 저거 못잡네 아우 에어컨 에어 개망했다 이거 아우 예.. 투수체력이 아까 웜업을 너무 오래 했어 아 조짐이 안좋다 웜..워밍업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체력이 없어 아 다행히 크랙 잡았다 아우 아.. 쟤넨 체력 좋다 아이씨 나는 그냥 치는 촉촉 그냥 정직하게 날아가 터뜨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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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스윙이야? 아 나 그거 더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잘 안했었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아이씨 빠다 속도가 느려 쟤네한테 14개나 쳤어 말도 안 돼 근데 점수가 저거밖에 안 돼 끝났네? 아이씨 3대5로 졌어 3대5로 끝 이게 내가 홈런친거다 트랜 홈런 피하자 2대5로 끝 3대5로 끝 4대5로 끝 4대5로 끝 4대5로 끝 잘 맞든긴 잘 맞든 노래도 좋잖아 노래도 좋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 게임치고는 진짜 솔직히 잘 맞든긴 거든 띵작이야 띵작 나도 저도 웬만해서는 게임 평가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데 롤평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잘 만들긴 했어 이거 잘 맞든 잘 맞든 롤평 쟤